안녕하세요 찰스입니다. 오늘의 통기타 리뷰는 마이스트로의 특이한 스펙을 가진 모델을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마이스트로는 기본적으로 커스텀 생산 형식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들처럼 특별하게 정해진 이름의 그런 모델이 별로 없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추천하는 조합 그런 식의 상품들은 나와있지만 그것도 모델 이름이 특정된 게 아니라 무슨 바디에 무슨 축구판 조합 이런 식의 그냥 나열뿐이거든요. 오늘 들고 나온 이 모델은 마이스트로의 독자적인 바디 모양인 랩플스 바디에다가 인디언 로즈우드 축구판을 가진 기타인데요. 상판이 더블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더블탑은 정말 좀 흔하게 보기는 어려운 그런 형태의 공법인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상판에 쓰이는 스프러스 종류의 나무나 시더 이런 나무들을 아주 얇게 두 장으로 나눠서 사용을 하는 방식인데요. 두 장의 목재라고 해서 한 장의 목재 반씩 이렇게 두께가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거보다 훨씬 얇게 가공을 하고 그 사이에는 내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벌집 모양의 구조물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나무 두 장은 훨씬 얇은 두 장이 들어가고 그 안에 구조물까지 해서 일반적인 한 장의 두께 정도의 그런 상판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판 자체가 훨씬 얇기 때문에 가볍고 잘 울리는 상판을 만들 수가 있고요. 더블탑은 실력 있는 개인 제작자들 사이에서 가끔씩 옵션으로 만들어지던 그런 구조인데요. 마이스트로 홈페이지에 보면 기성품을 생산하는 이런 업체 중에서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자기네들이 더블탑 모델들을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바디 모양은 지금 레플스라고 하고요. 일반적인 흔하게 보실 수 있는 GA 그 정도의 바디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인 시트카스프러스의 더블탑으로 상판이 이루어져 있고요. 축구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고급 기타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축구판 재료죠. 그리고 상판에 이 사운돌 주변에 장식을 뜻하는 이 로젯은 자개가 둘러져 있고요. 그 안쪽에는 인디언 로즈우드로 좀 더 고급스럽게 이렇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브레이싱이 있는데 이 브레이싱은 목재라는 것 자체가 똑같은 수종의 목재를 똑같은 모양으로 만든다고 해서 모두가 완벽하게 똑같은 성질을 가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은 설계로, 같은 소재로 기타를 만들어도 소리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이스트로 기타는 최상위급의 모델들이 아니더라도 예전에 소개시켜드린 카디널 시리즈나 지금 이 모델도 마찬가지고요. 각 기타마다, 목재마다 다를 수 있는 이 성질 때문에 이제 이런 걸 보이싱이라고 하는데 완성되기 전에 판을 두들겨 보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그 목재에 맞게 조금씩 이렇게 수정하는 작업을 거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각각의 기타마다 예정된 설계대로의 소리를 낼 수 있게 그렇게 보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마이스트로 기타들은 이제 CSB 옵션이 거의 다 적용이 돼 있습니다. 카디널 시리즈만 제외하고는 CSB라는 거는 이 커터웨이 그리고 이 측판에 보시면 사운드 포트라고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요. 이렇게 딱 기타를 안았을 때 바로 제 얼굴 밑에 있습니다. 기타의 소리를 더 생생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내놓는 구멍이에요. 그리고 B는 베벨트 암무스트라고 해서 원래대로 각이 져 있으면 여기 계속 기타를 이렇게 안고 있으면 여기에 짜국도 생기고 피가 안 통하는 느낌도 날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각선으로 깎아서 팔을 얹었을 때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이렇게 가공된 공법이에요. 상판 위에 브리지, 그리고 위에 지판재는 고급 기타에 많이 쓰이는 에보니가 적용이 돼 있고요. 이 위에 브리지 핀도 에보니 핀이에요. 그리고 위에는 자개가 박혀있는 이렇게 장식이 돼 있습니다. 이 앞에 새들, 이 너트는 다 본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하얀 분들과 다르게 탈색이 안 된 약간 누런, 기름기가 살짝 있는 그런 누런 본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너트 폭은 44mm 폭으로 이렇게 제작이 돼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판 테두리에 이 자개의 인레이가 있고 말씀드린 대로 로제에서 이렇게 장식이 돼 있는 반면에 지판 위에는 아무런 인레이도 없이 심플하게 이렇게 모양이 잡혀져 있고요. 더 위로 올라오시면 헤드 위에도 축구편과 같이 인디언 로즈드로 무늬목이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는 마이스트로 로고 M자가 이렇게 박혀 있고요. 뒷면에 보시면 이 튜닝머신은 고토사 이런 데서 보면 코스모 블랙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 그런 비슷한 컬러인데 진한 회색인데 유광 처리가 된 그런 컬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쇄형 튜닝머신이고요. 손잡이는 조금 이렇게 조그만 형태예요. 이거는 이제 그로버사의 제품이고요. 18대 1 비율을 가진 튜닝머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 기타 시장의 물가를 보면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구할 수 있는 거의 최고 품질의 소리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브랜드예요. 밸런스 자체가 좀 밝고 화려한 느낌이기 때문에 좀 묵직하고 거친 느낌의 그런 소리를 갖고 싶다 하시면 조금 이제 다른 선택이 될 수 있지만 기타의 만듦새나 지금 이 기타의 음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이 가격대에서는 확실히 아주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블탑은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아주 얇은 판 두 개 사이에 내구성은 튼튼하지만 속은 어느 정도 비어있는 그런 구조를 사용해서 이제 말하자면 판을 더 같은 두께인데 가볍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마에스트로 홈페이지의 설명에서도 가볍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울림을 가진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들어봤을 때도 확실히 상당히 강한 울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제가 더블탑이라는 걸 알고 들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촬영 전에 제가 이제 혼자서 들어볼 때도 이게 약간 다른 기타와 다르게 살짝 소리가 입체적인 느낌? 그렇게 들리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느낌은 한번 직접 들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오늘은 뒤에 나올 사운드 샘플에서 소리를 한번 확인해보시고 통계탑약이 매장에 준비가 돼 있으니까 방문하셔서 한번 직접 들어보시길 권합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와 함께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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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기타는